묵도하심으로써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외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새벽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참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가장 마땅히 누려야 되는 축복은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방인들과 복음을 전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구보 일행이 오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됐습니다 그 행동에 대하여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힘든 일과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율법적인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요 바울은 바로 복음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나눠야 될 부분은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복음적인 선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답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의 정말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다 이뤘다라고 고백하셨죠 그 축복을 무슨 말입니까? 사단에 붙잡혀 종으로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방받았다는 이 세 가지 저주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끝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뀐 것입니다 제가 전도로 하는 현장 속에서 다민족 한 명을 만났는데요 이 다민족 마음에 정말로 전도의 마음이 있어요 난민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나름 신앙이 있어서 자기는 많은 미얀마 사람들 김포에만 3천 명이 있습니다 이 3천 명이 넘는 사람한테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 때 집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름 명당을 따고 주소를 따서 미얀마 사람들은 미리 전화를 걸고 가면 괜찮대요 와서 충분히 오케이만 받으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혹시 그리스도의 뜻을 아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질문을 받더니 너무나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열심히 전도와 성교회에 산다고 생각했고 정말 복음과 전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값진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자기는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준비하고 했는데 막상 이 질문을 받으니까 아니 내가 왜 그리스도의 단어라는 이 뜻을 모르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자고 혹시 잘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자기도 지금 내가 왜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지 그 기름 부은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지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참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통하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머리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우리 삶에서 그렇다 우리의 모든 세 가지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것 다 이뤘다는 것처럼 이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고백의 믿음의 결백을 우리가 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서 세 가지 저주가 끝난 것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담고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것, 헌 것을 고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었던 참된 복음의 축복을 가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행주나 걸레로 마당을 닦고 바닥을 닦죠 그거는 행주나 걸레는요 아무리 깨끗이 빨고 아무리 삶아도요 행주고 걸레예요 행주와 걸레로 내 얼굴을 닦지는 않습니다 행주와 걸레 샤워하는 후에 내 머리를 닦지 않습니다 행주와 걸레는 아무리 깨끗이 해도 행주와 걸레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축복을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서 악령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생과 신분과 그 저주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새 것 새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또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참된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저주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고요 세상의 문제와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면을 예배를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늘 새벽부터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요 이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드 인만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축복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단이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전에는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었는데 그것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따라 미션을 위해 산다면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난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가운데 모든 문제의 사건들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막으려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위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말로만 내가 오직 예수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위에 산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 축복을 오늘 새벽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전도하면서 파키스탄 목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파키스탄 목사는요 98% 모슬림 국가 파키스탄이 98% 모슬림 국가입니다 그 국가에서 4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그 모슬림 국가에서 이 사람이 성교와 활동을 하다가 성교단체를 통해서 한국으로 와서 총신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 영어 예배부를 담당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는 이 간증 보금의 간증을 했습니다 이 보금의 간증을 두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4대째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름 열심히 존다 성교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 보금 처음 들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이 보금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 중요한 성교의 제자로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저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요 이 파키스탄 목사가 하는 말이 파키스탄에 지금 생명 걸고 사역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그 단체들이 여우와의 증인입니다 그 단체들이 몰몬교입니다 이런 이단 중에 이단들이 지금 파키스탄에서 98% 모슬림 국가입니다 모슬림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여우와의 증인 몰몬들이 그 이단들이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두고 좀 쇼크 받았어요 야 정말 이단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이단들이 가가지고 그 핍박 받고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정말 나는 생명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값진 복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원하시는 생명과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지 라는 것을 오늘 새벽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6장 물질적인 성공만을 가지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옛사람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죽어야 마땅히 저주 속에 살던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육신과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이 아닌 이제는 땅끝까지 즉인되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영어외부는 이번 2021년도 새롭게 다민족 위원회고로 우리가 되었고요 이제 영어외부의 국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생명을 사역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희가 잡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어외 다민족 50명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냥 50명이 아니라 정말 현장 다락방 사역을 뛸 수 있는 제자 50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황금어장 현장 속에 있는데요 그 현장마다 지교회 10곳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서 거주하며 살 수 있는 지교회당 김포와 인천 생각하며 두 군데 지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삼고 저희는 도전할 계획으로 2021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들은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죠 정말 2, 3, 7 나라 살릴 수 있는 다민족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만 하는 2, 3, 7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축복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참된 길 대신 선지자의 축복 속에서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면요 이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나에게 잘 모를 길의 갈림돌에 서 있다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육신적인 결정만 내리고 살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믿음으로 응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의 축복 속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죄와 저주와 무너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오늘 하루 또 오후에 여러분들 가는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일퇴 현장 속에서 오늘 언약 붙잡고 갈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바로 그 현장에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여러분들 오늘 새벽부터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뭐겠습니까 모든 흑암이 꺾이는 왕의 권세 속에서 사는 믿음을 오늘 회복하고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 그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말 그대로 저주가 무너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위하여 산다는 축복이 모든 이들의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르시는 것입니다 그 신분과 언약을 오늘 붙잡고 나와간다면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이미 모든 흑암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속에서 참된 확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따라 사는 인생 속에서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의 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마땅히 누려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참된 증거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다민족과 가서 현장에 다민족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 삶에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